이 시야의 썬데이기탐 네 썬데이기탐을 시작합니다 아이온 자 저번주에 이어 우리 새해를 어 이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패티존과 짠 오 거의 이쪽에서는 이런 모양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뭔가 보스를 능가하는 비주얼의 뭔가 대세를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패티존 굉장히 예쁘네요 뭔가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 그래서 좀 기타도 마찬가지로 이 페달들도 무게감이 있으면 그 느낌이 있어 음장감이 와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520g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냥 케이스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가 굉장히 튼튼하고 어 되게 뭔가 그 어 핸드메이드 느낌이 되게 많이 물씬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자 톤 믹스 레벨 드라이브 네 가지 노브로 되었고요 토글 스위치가 어 뭔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네요 그러면 패티존 우리 오버드라이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네기텀의 송지하입니다 네 1년만에 돌아온 링크 조그미 김태웅입니다 네 저번주에 후계자가 네 장모님 아주 그렇습니다 1일 후계자였죠 네 아주 캐릭터 묘하시던데 야 아주 원래 기타도 잘 치시고 말 것도 잘 하시는데 따라하고 싶어요 그 캐릭터를 저런 말투와 아 그래요? 그 이렇게 좀 그 물 위에 기름떠 있는 듯한 그 분위기 메이킹 이런 거 따라하고 싶습니다 뭐 손짓하네 웃기고 뭐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무대에서 진짜 웃겨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웃어요 사람들이 그게 그것 때문인가 봐 그렇죠 그게 아주 그 캐릭터가 그게 재주입니다 아주 탤런트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타보컬 하고 프론트맨으로서 야 그러면 우리 헤비게이지가 네 이제 잘 나갈 일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되게 코믹하고 또 이지코아 네 이지코아 신근한 느낌이에요 음악도 간단한데 대신 사운드는 풍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행사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할머니가 좋아하고 진짜 왜냐하면 신사숙녀 여러분 뭐 노인 뭐 다 좋아해요 신사숙녀 여러분 맞습니다 네 우리 헤비게이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새해 병호쌤과 또 계속 쭉쭉쭉쭉쭉 나아가 볼 텐데요 병호쌤과 함께하는 새해 맞이 기어 첫 번째 기어로 아이온 아이온 네 패티존 얘는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계속 헷갈립니다 어 얘한테 이름이 안 써 있어 그거 종이에만 써 있어요 네 박스 속지 속지에만 써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안에 뭐 까봐야 있나 근데 대신 요 색깔은 색깔 색깔이 달라가지고 이 겉에 있는 표면 표면 이 색깔이 달라더라고요 네 디자인이 다 달라가지고 참 특이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아요 딱 이 펜말로 일맥상통하게 다 정형화 시켜놨어요 나도 장군님처럼 이걸 보니까 응 왠지 고기 생각이 나요 그쵸 미국에 보면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간판에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요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브런치 식당 느낌도 나고 뭐 여기 패티존 스테이크하우스 130년 전통에 뭐라고 써 있는 거 같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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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제대로 찍으셨네요 네 자 이상한 느낌의 패티존입니다 이상한 느낌의 뭔가 그 프랜차이즈화 시키려고 하는 느낌 네 사운드 들어 보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고요 이거 좋다 부들부들하니 한 번 그냥 아무거나 조작을 해 볼게요 장군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혼자 앉아 있어도 웃기구나 어떻게 이렇게 셀카를 그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으세요 이렇게 셀카마저도 정중한 사람 네 아 막 셀카를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천천히 움직여요 진짜 따라 하고 싶어요 느낌이 많이 만나서 저분의 그 습성이니 이런 그 손동작 몸동작을 좀 많이 카피해야 되겠어요 서울에 없는 캐릭터죠 제가 광주 가면 돼요 그렇죠 술 한잔 기울이면 더 기똥칠 겁니다 네 또 술 좋아하시게 생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술장군이죠 술장군 네 아 그건 그건가 이제 알았나 네 네 이 오버드라이브는요 지금 잠깐 소리를 들어 봤는데도요 뭔가 거친 오버드라이브의 자잘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네 따뜻한 느낌의 오버드라이브라는 걸 여러분도 딱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예 우선은 자 노부 볼게요 레벨과 드라이브가 있죠 네 드라이브가 이게 술이죠 네 술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페달보드에다 장착하지 마시고요 앰프에다 장착하세요 따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앰프에다 앰프랑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좋아 이거 오늘은 수료중요 이 노래는 통이에요 그리고 믹스도 있죠. 믹스도 한번 봐볼게요. 그럼 클린톤하고 같이 나오는군요. 네. 드라이브가 클린톤하고 얼마나 믹스되는지. 믹스를 좀 많이 믹스. 드라이브 쪽으로 많이 가면 서스테인도 많이 길어지죠. 어 그러네요. 많이 내리면 그냥 생소리도 같이 나오고. 야 이거 좋다. 이것도 40만원 정도 하나? 얘는요. 368,000원입니다. 아 이거는 아까 한 게 장군님이 한 게 뭐였죠? 398,000원. 398,000원. 퓨즈. 퓨즈. 퓨즈는 아까처럼 코어한 음악서부터 디스토션까지 되는데. 네. 이거는 블루스다. 네. 완전 블루스죠. 완전 블루스죠. 하고 모던 락. 네. 모던 락께. 모던 락께요. 그런 느낌이죠. 얘는요. 3존이 있다고 해요. 로우컷으로 이용할 수 있는 3존이 있습니다. 로우컷 됐다. 다시 올리면. cuzl, bandimes switchesoland car. 차투명이 calibrate. 오. 이거 참 매력적인 톤이네요. 그리고 3존이라는게 로우컷도 로우컷 인데요 이 드라이브 감이요 앞에 여기에서는요 개인 프리앰프 부스트 느낌 드라이브를 이렇게 놓고 볼륨을 좀 놓으시면요 부스트 느낌의 약간 프리앰프 성향으로 쓰실 수가 있구요 드라이브를 올리면요 엣지에 있는 손맛에 의한 그리고 좀 드라이브 감을 많이 주면요 리드 채널의 오버드라이브 느낌 그렇게 드라이브로 움직일 수 있는 3개의 존으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거죠 이게 보통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좋아 이렇게 써도 좋구요 그리고 드라이브 이렇게도 안써 맥스로 해도 안써거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시퀀시를 이대로 가져가셔서 써도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로우컷 토그 스위치 있구요 그리고 여기 클립이 있잖아요 클립핑 되는 토그 스위치에요 그래서 이 아래로 놓으면요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뭐가 좀 눌린 기분? 컴프 느낌이 좀 나구요 그리고 아예 위로 올라가 버리면 레벨이 약간 업 되는 컴프 느낌이 나구요 클립 가운데다 놓으면은 긴장감이 완전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미스를 좀 이렇게 하는거죠 자 이제 마셔리 한번 들어볼까요?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내이 우한 보통 오버드라이브랑 좀 느낌이 다른게 얘는 컴프 기능이 있다는 그런건 안되어 있는데요 부들부들해서 따뜻해서 그런지 뭔가 좀 만들어진 그런 사운드가 좀 나요 그러면서도 오른손에 대한 컴프와는 다르게 오른손에 엣지 느낌도 나기 때문에 나긴 확실해요 오 되게 스튜디오적 사운드라고 해야되나요? 보통 되게 진짜 모던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36만원을 들여서 앰프를 하나 더 사시는 것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앰프 두개 쓰시면 한쪽은 디스토션으로 쓰고 한쪽은 생음으로 쓰잖아요 요게 있어갖고 돼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오버드라이브는 믹스가 아니고 그냥 다 발라져서 나오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생톤으로 가든가 근데 얘는 지금 지금 좋잖아 이거 봐 두 소리 다 나는 거잖아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드라이브를 맥스로 놓고 믹스를 0으로 놨더니 한 대에서 조그만 앰프에서 디스토션 짜울러 하고 큰 앰프에서 뒤에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 있으면 지미 페이지 되겠다 패티존이 아니라 지미 페이지는 네 그리고 톤 조절도 이게 은근히 로우와 하이가 은근히 나뉘는데 그 음악감의 강도가 되게 세요 생각보다 근데 0에다 놔도 좋고 맥스에다 놔도 좋다 항상 모든 로브가 그 레인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하이엔드와 가장 좋은 로우 엔드가 있어요 이거를 딱 맞춰 놓은 것 같아요 너무 가면 또 너무 듣기 싫으니까 딱 맞춰 놓은 상태에서 레인지를 잡아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잘 만들었네 이거 이거 되게 좋네요 메탈이나 좀 힘 있는 락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거 휴즈 쪽으로 알아보시고 좀 이렇게 빈티지 락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다 앰프에다 붙여 놓으세요 뭐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앰프에다가 옆에다가 인풋이 그러니까 앰프인 인풋이 아니라 여기다 꽂는 거지 기타를 네 아 그렇지 그리고 패티의 존 얘 제가 특이한 성향인데 노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지금 그냥 지금 드라이브도 풀이거든요 이거 노캐스터예요 아니 지금 그리고 울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막 붙여서 잡아보세요 그냥 오 울리고 있는데도 노이즈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이거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드라이브 계열, 퍼즈 계열, 디스피션 다 그냥 못 들어 못 들어 노이즈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노이즈 분명히 뜨잖아요 이거 진짜 없어요 이거 정말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기타를 친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이거 레벨도 지금 12시 좀 더 넘어갔고요 드라이브도 지금 3시간, 4시간 다 돼가는데 와 놓치면 이런 괭음이 나는데 오 이야 맘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없는 거죠 헌버커에다 끼면 아예 없겠네요 자 이 정도의 그 서킷이면 이게 다 핸드메이드라고 합니다 안에 유닛도요 옛날에 대한 아날로그 그런 유닛 서킷을 핸드메이드로 한 땀 한 땀 했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수은 납땜이 아니라 실버납땜 아 실버납 실버납 그래서 그 화이트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없나 그렇겠나 그럼 그래도 그거 회로 설계 조그네는 잘못하면 확 뜨거든요 와 되게 좋네요 되게 좋다 이 불빛도 불빛도 참 잘 보이게 저게 잘 보여 이게 지한성도 좋고 좋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는 불빛이면요 네 이렇게 엣지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넣으면 잘 보이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왔던 시청자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디센트 리버브 왈로스 오디오의 디센트 옥타브 머신이었습니다 오박눈탱이님 기타리스트이신가요 오르가니스트이신가요 오르가니스트이신가요 이렇게 오 말 되네 그러니까 이게 오르간 사운드가 좀 나는 월러스 오디오였어요 네 리타브 머신 그래서 기타리스트인지 오르가니스트인지 어 질문하는 그런 한줄평을 주셨습니다 오박눈탱이님 저번 시간에 이어 저번 저번 시간에 이어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줄평 주시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36만원대의 앰프 고급 앰프 하나를 더 사시는 그 뭐라고 하죠 럭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선비정신 선비정신 좋다 뭔가 자기 할말 다 하면서 선비 같은 그런 어 울고증과 그리고 얌전한 그런 매너가 있어요 네 사운드에 해티존이 선비인가 보다 이 분이 선비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케이크 대 와인점 주시죠 이거 이건 난 좋은데요 엄청 좋은데요 저도 좋아요 자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8.5 8점 0.5점 차이 영원하군요 고가임에도 36만원이면 고가죠 고가임에도 불가하고 8점대를 받았고요 그만큼 범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사운드가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범용성이 없는데 범용성이 있어 있어 뭔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좋아 사운드가 와 그냥 좋네요 네 네 페티존의 아이온 페달과 함께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 하나 또 갈 출발합니다 아 이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계속 계속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